도덕경 오늘이 7번째 시간입니다 제 7장, 지난 시간에 7장 앞부분까지 했습니다 이익이 부자생이다 여기까지 했는데 7장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장 지구, 하늘은 넓고 땅은 영원하다 이런 말인데 넓다라는 것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넓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끝이 없다 이런 말인데 천장 지구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천지 소위 능창 차구자 천지가 끝이 없고 영원한 것은 이익이 부자생이다 스스로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인데 스스로 생겨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실체, 우리가 분별하듯이 옳다 그러면 옳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 하는 거고 그러다 그러면 그러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생겨난 것은 생멸이라고 하는 게 있죠 당연히 생겨났으면 사라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영원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생겨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인연 따라서 이 모습, 이 소리 색깔이 인연 따라서 그때그때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것이 그것은 독립된 실체가 아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분별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 모습, 소리, 느낌, 감정 이런 것을 전부 분별을 해 보면 다 어떤 독립된 실체인 것처럼 내 거인 것처럼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라면 생멸이라는 거죠 그런 거라면 생멸인데 그냥 이 모습은 생기고 사라지지만 이거는 그냥 인연 따라서 어느 때는 모습, 어느 때는 소리 어느 때는 느낌, 감정, 견해로 그냥 그렇게 생기고 사라질 뿐이기 때문에 그건 실체가 아니잖아요 독립된 실체가 아니고 그냥 공의 모습 그러니까 물결하고 똑같은 겁니다 물결이라고 하는 모습만 보면 생기고 사라짐이 있는데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움직임이고 물의 모습이잖아요 끊임없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할 뿐이지만 영혼하잖아요 영혼 어떤 이 개개의 실체다 독립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물결 하나의 물결이 독립된 실체다 그럴 때는 생멸이 있어요 생멸이 당연히 하나의 개체는 생겨나면 사라지는 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영혼하다고 할 수가 없는데 물결, 이 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생기고 사라지지만 영혼하잖아요 그런 걸 여기에서는 부자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부자생 이런 표현들이 도덕경에 꽤 나올 겁니다 이부쟁이다 이런 말도 나올 거고 꽤 나올 텐데 하여튼 하여튼 그냥 어떤 직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스스로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무슨 말인지를 알고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게 돈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이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기고 사라지는데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영혼하고 끊어짐이 없다 도대체 이런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야 할지 이게 뭐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 진실을 이렇게 통해야 이런 말들이 그냥 저절로 공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만법이 자성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데 만법이 자성이 없다는 말은 만법이 없다는 말하고는 다릅니다 만법은 끊임없이 생기고 사라지죠 근데 거기에는 독립된 실체라고 할 말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모습 다른 말로 하면 이 모습 없는 이 마음이 움직이면 이 천차만별한 모습으로 소리로 색깔로 온 우주로 이 세계로 이렇게 드러날 뿐이지 다른 일이 아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만법이 자성이 없다고 하는 말이나 자성이 없다고 하는 말이나 이 부자생이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고능 고능 장생이다 그러기 때문에 끝이 없다 장생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장생 이 장생이라는 말은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몸뚱아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말은 그런 말은 아니에요 어떤 이 모습 지어진 개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별되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장생 불사라는 말이 있어요 이 도교 쪽에서 쓰는 말인데 그러니까 어떤 모습 지어진 이 생겨난 어떤 것이 장생하고 죽지 않는다 이러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육신도 생겨난 거기 때문에 이게 죽지 않는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생겨나면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 실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실상을 우리가 마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 제가 이 물과 물결을 얘기하는데 이 물결이라고 하는 이 하나하나는 이 물의 모습일 뿐이잖아요 그건 생기고 사라집니다 물결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생기고 사라진다고 해서 물이 생기고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말, 분별, 소리, 색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생기고 사라지죠 우리 생각도 그러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수백, 수천 번씩 생기고 사라지지만 그렇다고 이 마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우리 생각이 수천 번씩 이렇게 생기고 사라진다는 것은 오히려 물결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물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모습이 비춰진다는 것은 거울이 있다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이 끊임없이 생기고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 본래 마음 이거를 이렇게 증거하고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 또는 모습 소리를 떠나서 이게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이 이거라는 건 아니에요 이 생기고 사라지는 건 생기고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생기고 사라지는데 전혀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항상하고 변함없는 이게 이렇게 한번 확인이 돼야죠 이건 확인이 되죠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다가 문득 확인이 되죠 모습은 변함없는 여기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거지 이게 없으면 어떻게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다 이 마음 하나 가지고 하는 겁니다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변함없는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 하는 것은 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마음이 사는 거죠 느낌이 살고 생각이 살지는 않잖아요 그 느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금세 생겼다가 또 금세 사라지는 건데 이게 사는 거죠 이게 이거 하나가 사는 겁니다 그걸 여기에서는 장생이라고 해요 장생 고능 장생이다 그러므로 끊어짐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한결같다 변함이 없다 생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성인 후기신이신선이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성인은 몸을 뒤로 한다 이 몸을 뒤로 한다고 할 때는 여기에서는 이제 기신이라는 이 기신 그 몸을 뒤로 한다 이렇게 표현했고 이 신선이다 몸을 뒤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몸이 앞장 서 있다 앞서 있다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직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 기신이라고 하는 것과 뒤에 그냥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조금 달라요 이게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 불교에서 우리가 이 삼신불이라고 할 때 이 법신, 화신, 보신 해가지고 이 몸신자를 씁니다 이 법신이라고 그럴 때 이 법의 몸뚱아리다 이럴 때 이 몸뚱아리 이 몸신자는 어떤 모습 지어진 몸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법신이 모습이 있으면 안 되죠 이 법신이라고 할 때는 이제 청정법신이라고 해서 이 모습 없는 이 진실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말이라고 하는 건 전부 이런 뜻,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면 우리가 전부 이렇게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신이다 그러면 이 법에 어떤 몸뚱아리가 따로 있다 이러면 큰일 나죠 어쩔 수 없이 법신이다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화신, 보신이라고 하는 것도 이 깨달음을 받는 몸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 그러면 큰일 나요 전부 분별이 되고 망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신자를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몸신이다 그러면 우리는 몸이라고 하는 게 딱 고정돼 있어요 자기가 몸이라고 여기는 그런 그림, 그림 그런 모습이 딱 고정돼 있는데 그 고정돼 있는 그 몸은 여기에서는 기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몸 네가 몸이라고 여기는 그거 그걸 기신이라고 표현한 거고 뒤에 신은 내가 이 몸이라고 여기는 그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이 진실을 드러내는 문이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정 그래서 고정 네가 몸이라고 여기는 이 분별하고 있는 그 몸 이라고 하는 그 분별에서 벗어나야 이 진짜 몸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 진짜 몸을 그러니까 이 기신이라고 하는 건 우리 분별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실상을 얘기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성인은 이 성인은 이 도덕경에서 성인이라고 할 때는 다 이제 이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성인, 이 깨달음을 다 얘기하죠 이 깨달음, 깨달은 사람 또는 이 깨달음은 깨달은 사람이라고 해도 되고 이 깨달음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 몸을 뒤로 한다라고 하는 건 분별에서 벗어난다는 말이에요 내가 몸이라고 여기는 그 생각 견해에서 벗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라고 하는 이 진실 이 진실을 드러내는 이 진실의 문이 그냥 문득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런 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이 실상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실감이 되거든 근데 분별만 했다 그러면 다 경계가 되어버려요 경계가 된다는 말이 다 막힌다는 말이에요 보면 보는 모습에 막히고 들으면 듣는 소리에 막히고 느끼면 느끼는 그 느낌에 막히고 생각하면 자기 생각에 막혀버려요 근데 이 진실을 깨달아보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온갖 것이 그냥 다 실상문이야 실상문 실상에 통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의 모습에서 문득 깨달을 수가 있고 이런 하나의 소리에서 문득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이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 새벽별 반짝하는 거 보고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실상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짝이는 이 새벽 별빛이 이 실상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실상문은 지금 이날 이때까지 단 한 번도 한순간도 다친 적이 없어요 내가 분별하기 때문에 이 실상문에 우리가 들어오지 못할 뿐 이 실상문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걸 어떻게 얘기할지 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딱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자기 진실, 실상을 깨닫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 분별 때문에 그러거든요 내가 도라고 여긴다든지 내가 삶이라고 여긴다든지 내가 오름이라고 여긴다든지 세상이라고 여긴다든지 나라고 여긴다든지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건 고정된 마음입니다 그건 죽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 이 분별망상은 죽은 겁니다 살아있는 것은 그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에 머물질 않아 어디에 입을 대서 이것만이 옳다 하질 않습니다 늘 그냥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것처럼 그냥 한 순간도 머물지 않고 살아서 움직이고 생동하는 겁니다 우리 본래 마음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살아있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는 항상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움직이는 거거든 우리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움직이는 겁니다 마음이 죽어 있으면 이 세상도 죽어 있죠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전부 가정이기 때문에 쓸데없어요 우린 죽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고정되어 있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땅이 갈라지고 화산이 폭발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이 별이 산산조각 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생동하는 거잖아요 땅이 갈라지고 화산이 폭발하고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별이 막 산산조각 난다 이건 이렇게 생동하는 거거든 근데 딱 뭐 네모 세모 동그라미로 고정되어 있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그건 죽은 거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어도 죽을 수는 없어요 우리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살아있는 이 마음에서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거거든 그래서 시성인 후기신이 신선이다라는 말은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몸이라고 하든 세상이라고 하든 삶이라고 하든 깨달음이라고 하든 도라고 하든 오름이라고 하든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든 그런 망상이 다 귀신입니다 귀신 고정된 어떤 견해 그걸 뒤로 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분별에서 벗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분별에서 벗어난다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면 이 진실이 드러난다 왜 귀신이 신존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귀신 그렇게 분별하는 마음 고정된 마음을 왜? 왜는 이 바깥이라는 말인데 밖으로 던져버리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왜 귀신이라는 던져버리 그런 마음은 없애버려라 그거는 던져버리라 다 분별이고 망상이다 그걸 밖으로 던져야 신존 이 진실함 이 진실함 이 실상이 존도 선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드러난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귀신이 신존이다라는 말이나 후 귀신이 신선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비이기 무사 야라 여기는 이제 어조사 야 자가 마지막에 쓰여 있어 가지고 음음문처럼 보통 한자에서는 그렇게 읽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비 이기 무사 야라 이 말은 이 무사 이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이거든요 강조형이죠 앞에 이 비자가 아닐 비자가 앞에 딱 쓰여 있거든요 아닐 비자가 무사 이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이 사사로움이라고 하는 건 다 여기에서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 공과 사로 표현을 했는데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예 공에 비해서는 개인적인 어떤 생각 견해 뭐 감정 느낌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분별망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분별망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고는 성기사다 그러므로 뭘 이룬다 그 사사로움을 이룬다 참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참 역설이에요 역설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를 이룬다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를 찾는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공부가 딱 그런 거거든요 나라고 여기는 거 도라고 여기는 거 불교라고 여기는 거 공부라고 여기는 걸 버려야 우리가 공부를 얻고 나를 얻고 이 도를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알고 보면 참 이런 역설인데 굉장한 역설입니다 이 공부는 선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죽어야 산다고 선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에도 있죠 부활이라는 말이 있죠 부활 부활도 알고 보면 죽어야 산다는 얘기입니다 딱 그 말이에요 딱 그 말 자기를 버려야 진짜 자기를 만난다 자기를 버리지 않고 진짜 자기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나 길은 없죠 자기라고 하는 건 나라고 여기는 분별하는 분별이고 망상이거든요 나라고 여기는 건 참 편하게 나다 하는 걸 우리가 잘 끌어모아서 나라고 여기는데 그러니까 뭐 자기 성격, 자기가 살아온 삶, 자기 버릇, 자기 지식, 자기 몸뚱아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우리가 성을 쌓듯이 그걸 나라고 여기는 건데 그게 다 사라져야 진짜 자기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를 버려야 진짜 부처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부처를 버려야 진짜 부처를 만나는 거죠 자기가 부처라고 하는 건 부처가 아니에요 그런데 도덕경은 이미 첫 장에서 그런 얘기를 다 해놨습니다 이 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참된 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도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버려야 이 참된 도를 만난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상선 약수가 첫 구절에 나옵니다 8장에 나와요 이게 이 상선 약수다 상선이라고 하는 것은 위상자의 착할 선자인데 이 착할 선자는 착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잘한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잘한다, 좋다 이런 뜻으로도 써요 이 선자는 그래서 이 상선이라고 하는 건 도덕경은 이제 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도라는 이름으로 얘기해 보면 이건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뭐 이런 뜻인데 가장 좋은 거는 도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이 세간에서 가장 좋은 거는 다른 것과 상대해서 좋은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세간에서 뭐 귀하다고 하는 이 다이아몬드 비싸다고 하는 다이아몬드도 다른 것과 상대해서 이게 비싸고 귀한 거지 가장이라는 표현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가장은 쓸 수가 있지만 그 자체로 가장 최고라는 말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과 상대하지 않고 스스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거는 우리 도밖에 없거든요 도는 스스로 빛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과 비교, 경쟁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상대가 없어요 다른 것과 비교해서 좀 나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착한 행동을 하라 이런 말에 제가 관심을 안 기울인다고 한 건 그겁니다 착하지 못한 거에 비해서 착한 행동을 하라는 거거든 그거는 결국은 그냥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나은 거일 뿐이지 상선은 아니에요 상선 그래서 이 상선이라는 말은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도는 뭐와 같다? 물과 같다는 거예요 물과 같다 왜 물과 같다고 하는지는 이제 이 뒤에 나옵니다 왜 이 도를 물에다 비유를 하는 건지 물의 어떤 측면 때문에 이 도에 물을 비유를 하는 건지를 이제 이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의 기능이나 역할을 이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 이런 측면이 이 도와 비슷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죠 이 도는 직접 얘기할 수가 없어 도를 물처럼 직접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적은 틈도 물은 뚫고 지나간다 이렇게 직접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물만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알아져요 그걸 보고 듣고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도 없고 이름도 없고 소리도 없기 때문에 직접 얘기할 수가 없어요 도는 어떤 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물의 비유를 든 것 뿐이에요 물에 그래서 이제 물의 이런 측면이 도와 비슷하다 아마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수, 설리, 만물, 이부쟁 이부쟁이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수, 설리, 만물이다 이 말은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설립 만물을 이롭게 한다 뭐 없이 다툼 없이 다툼 없이 만물을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부쟁이라는 말이 다툼 없이라는 말이에요 부쟁, 다툼 없이 이 다툼이 없다는 말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다툼이 없다는 말은 미워한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좋아한다는 말도 다툼이거든 그게 다툼이에요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나 또는 이롭지 않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게 다 다툼이에요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가 좋아하고 이롭게 하고자 하는 대상한테만 이익을 주고 그렇지 않은 대상은 이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다툼인 겁니다 또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한다 마찬가지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쪽에는 이로움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부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 이 깨달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별이 없고 편애가 없고 옳고 그름이 없고 좋아하고 싫어함이 없는 마음으로 마음물을 이롭게 한다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물을 이롭게 할 수 있다 이 도라고 하는 게 그래서 자비라고 하고 사랑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물의 이런 측면 이런 기능에 비유해서 이 도를 설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게 이 문장에서는 핵심이 아니라 실은 이부쟁이 핵심이에요 이부쟁이 그런 마음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 없이 그런 뜻 없이 그런 마음이 없고 그런 의도가 없고 그런 뜻이 없기 때문에 마음물을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물 자체가 마음물을 이롭게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다는 모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거에 이 물이 다 필요한지 아닌지 몰라요 이 사막의 모래는 물 없이도 그냥 괜찮습니다 오히려 사막의 모래는 물이 없어야 모래로서 자기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의 어떤 이런 측면을 가지고 이 도에 비유한 말이지 물이 그렇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물은 흘러서 흐르면서 온갖 것들 거기에 도움 받는 온갖 것들에 이 도움을 주고 이익을 준다라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경험할 수 있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어떤 측면? 물의 어떤 측면? 이부쟁이 주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뺏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너는 좀 선하니까 주고 너는 악하니까 주지 않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 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고 그게 깨달은 마음이고 그걸 우리가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뜻도 없고 어떤 뜻도 없고 어떤 의도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그니까 후기신 이 신선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도와 뜻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진실이 이렇게 드러난다 하는 말이나 이부쟁이라고 하는 말이나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 뜻이 있고 저 해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비추고 있는 저 해가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는 비추고 좋아하지 않는 곳에는 안 비추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의도가 있고 그런 뜻이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냐고 내가 해라도 인류한테 골고루 비춰주고 싶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이 세상이 그런 의도와 그런 뜻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못 살아요 공기도 마찬가지고 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뜻이 있고 의도가 있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 못 살 거예요 공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자기를 주고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안 준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 세상은 본래 그런 의도가 없고 그런 뜻이 없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고 자비거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 법회 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분별은 이 주어동사에 관심을 기울여요 이익을 준다 그럼 어떻게 주지? 누가 주지? 이렇게 기울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공부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동사에 있질 않아요 차라리 이부쟁이라고 하듯이 이런 부사구 같은 데 있습니다 아무런 의도 없이 아무런 의도 없이 뜻 없이 여기에 있어요 있다 그러면 오히려 여기가 더 가깝습니다 주어동사가 더 가깝지는 않아요 주어동사는 딱 확정된 거거든 딱 확정돼 있어요 누가 어떻게 라고 하는 게 딱 확정이 돼 있어요 수설리 만물 이부쟁이라고 하는 문장 상선약수라고 하는 문장에서는 이 이부쟁이 핵심이에요 사실은 이게 깨달은 마음이거든 옳고 그러고 하는 이런 분별하는 마음 없이 그럴 때 결과적으로 만물에 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간에서는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만물에 이익을 줄 수는 없어요 좋은 마음에 부합하는 것에 우리가 이익을 줄 수는 있습니다 세간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온갖 것에 다 도움을 주고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금강경 딱 그 구절 생각나잖아요 삼천 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장식한다 하더라도 이거 한 구절에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 이런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별하는 마음 없는 이게 이 세계의 본질이고 근본이고 바탕이에요 이게 바탕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라니까 한순간도 차 중인 지소 오다 어디에 처는 어디에 처한다 이런 말이니까 중인 중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한자에서는 모든 사람들 할 때 중인이라고 표현을 쓰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뭐 이런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을 좋아한다 해도 좋고 근데 뭐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측면에서 좋아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방편이라고 기독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낮은 곳에 임하소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분별은 항상 좋은 거 나은 거 이쪽으로만 향해 있거든 우리 삶을 한번 보세요 단 한순간도 지금보다 더 낫고자 하고 좋아지고자 하는 방향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고민하고 살아왔지 그 반대 방향으로는 한순간도 나를 더 우리 그런 말이 있긴 있어요 그 유머나 농담처럼 뭐라고 그러지 더 삐뚤어질 테야 이런 거 있긴 있어요 그건 좀 역설이죠 역설 하도 어른들이 더 잘해야 돼 더 훌륭해져야 돼 이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역설로 아니야 나는 삐뚤어질 테야 이러는 건데 자기 삶이기 때문에 자기 몸뚱아래의 삶이기 때문에 더 나아지고 좋아지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항상 생각하고 행동하고 애쓰고 노력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낮은 곳에 임하라고 그러고 여기처럼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싫어하는 곳에 드러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물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물의 이런 측면을 얘기한 거예요 물이 높은 곳에 있지는 않잖아요 물은 어디에 있든 다른 곳보다 가장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이런 측면을 가지고 이 도를 비유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 도라고 하는 게 가장 낮은 곳에만 있고 저 높은 곳에는 없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분별하기 때문에 그런 분별을 한번 그냥 꽉 깨부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은 항상 그래요 남보다 낫고 남보다 잘하고 지금보다 낫고 지금보다 잘하고 그런 분별을 그냥 팍 가로막기 위해서 오히려 지금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불만족스럽다고 여기고 아프다고 여기고 힘들다고 여기는 거기에도 네가 나아지고자 하고 더 좋아지고자 하고 원하고자 하고 삶의 행복이다 만족이다 평화다 자유다라고 하는 게 그 낮은 곳에도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처중인지 소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곳에 있다 뭐 이런 말인데 고기여도 그러므로 도와 가깝다 도와 가깝다 이 기라는 말은 좀 가깝다 거의 이런 뜻이에요 거의 이런 측면이 도와 가깝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다 이렇게는 못해요 물의 어떤 그런 속성이나 어떤 기능을 비유한 거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도와 가깝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어떤 측면 이부쟁 사람들이 싫어하고 떼어내려고 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기에 이 진실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다 이런 측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선지 거선지라는 말은 거는 우리가 거주할 때 그런 거자입니다 거주할 때 그러니까 땅에 잘 머물고 땅에 잘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땅에 잘 있고 심선연 이 심은 마음인데 이 연은 깊다는 뜻이에요 연못 할 때 그 연자입니다 연못 연자인데 깊다는 말이에요 이 마음은 이걸 참 깊다 그윽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마음이 깊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세간에서도 이런 말을 쓰죠 이 사람이 참 깊어 이럴 때는 쉽게 말하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 순간순간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생각, 느낌, 감정에 훅훅 이리저리 왔다 갔다 옳고 그름에 왔다 갔다 이러지 않는 걸 우리가 깊다고 그러잖아요 그 뜻입니다 그 뜻입니다 이 느낌, 이 감정, 이 생각, 저 생각에 그냥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걸 보면 깊다고는 안 해요 그래서 이 물에도 그런 말을 하죠 이 깊은 강은 소리 없이 흐른다 그러니까 이 깊은 물은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딱 순간적으로 보기에 이 겉에 있는 물은 막 이 물결이 생기고 사라지고 모양이 그냥 쉼 없이 끊음 없이 이렇게 조잘조잘 움직이는데 이 깊은 물은 움직임이 없잖아요 우리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선연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어떤 기분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견해에 따라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 거선지라는 말은 땅에 잘 머문다 이렇게 제가 해석은 했지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참 이거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형편에 따라서 땅의 형편에 따라서 그러잖아요 골짜기다 그러면 물은 골짜기에 맞게 흐르고 이 평평한 넓은 곳이다 그러면 넓은 곳에 맞게 흐르잖아요 이런 측면을 얘기하고 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고정된 마음이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냥 인연 따라서 인연 따라서 그 인연의 반응에서 이렇게도 흐르고 저렇게도 흐르지 마음은 꼭 이래야 돼 이건 옳은 일이야 돼 그런 일이야 돼 좋은 일이야 돼 싫은 일이야 돼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을 거선지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소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느낌이나 감정이나 견해에 따라서 떴다 가라앉았다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이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선인이라는 말이죠 여선 여선은 함께 더불어 이제 이런 말인데 줄여자입니다 줄여자 한자에서는 이 줄여자를 몸과 마음 할 때 몸을 신이라고 하면 몸과 마음 우리말로 몸과 마음 이럴 때 몸 신여 심 이렇게 쓰더라고요 몸과 마음 이런 식으로 그럴 때는 과로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함께 더불어 뭐 이런 뜻입니다 함께 더불어 인을 행한다 인을 실천한다 여선인은 그런 뜻입니다 더불어 인을 행한다 인을 실천한다 이런 말인데 더불어라는 말 이 인이라는 말에 속지 마시고 인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가 도덕경을 해석하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고 속지 마시고 물의 어떤 측면을 여선인이라고 그러냐 제가 볼 때 그래요 노자는 어떤 측면을 얘기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이 이걸 어떤 측면을 얘기하는지 그건 그분들 얘기니까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말이에요 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측면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이 물은 저 물로만 흐르는 게 아니고 산이나 평야에 있는 흙을 같이 끌고 와서 흙탕물이 돼가지고 흐르거든요 비 많이 오는 날은 이 계곡 보면 맑은 물이 아니에요 흙탕물이지 근데 이 흙탕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 자신 스스로는 아니죠 그리고 이 물이 어떤 스스로 깨끗함이라든지 어떤 고결함이라든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흙을 거부해야 됩니다 밀어내야 돼요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가 않아요 밖에서 흙탕물이 들어오면 그냥 흙탕물과 하나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더불어인데 하나가 돼 버립니다 이미 그냥 흙탕물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돼가지고 흘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뭐 받아들인다는 생각도 없고 거부한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하나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여선인입니다 이게 인이죠 이게 진짜 인입니다 내가 수용해야지 해서 수용하는 건 진짜 인이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여야지 삶을 받아들여야지 이건 생각이에요 생각 물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뜻이 없어 흙이 오면 그냥 흙과 하나가 돼서 흘러버리는 거고 모래가 오면 모래와 하나가 돼서 흘러버리는 거고 안 오면 그냥 안 오는 대로 흘러버리는 거고 그게 제가 볼 때는 여선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언 선 신인데 이 언은 말이죠 말 말은 신, 믿음, 믿음 이 말은 믿음을 행한다 믿음을 잘한다 제가 해석하자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상선 약수라고 했으니까 물을 가지고 이 돌을 비유하고 물의 이런 측면을 얘기하는 거니까 끝까지 제가 이 물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흙탕물 얘기하고 똑같아요 물은 그냥 지금 드러난 이 모습이 그냥 물이야 그게 흙탕물이든 깨끗한 물이든 그러니까 이 말과 행이라고 하는 게 물은 두 개가 될 수가 없어요 흙탕물로 흐를 때는 그게 물의 말이거든 물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건 믿고 안 믿고 할 게 없어 법이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이 법에는 이 말과 행이 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물의 그런 측면을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선지에서부터 이렇게 쭉 몇 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정선치예요 정선치 정은 발을 정자고 이 치는 우리가 치료할 때도 이 치자 쓰고 법치할 때도 이 치자 씁니다 보통 이제 다스린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이 다스리기를 바르게 한다 또는 이 바름을 잘 다스린다 이런 말인데 계속 물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물 가지고 얘기하는 상선 약수라고 했기 때문에 물은요 자기가 가는 길이 지 길입니다 그걸 다스림이라고 표현한 거 그걸 바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발음이 정해져 있지 않고 다스림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물은 지가 가는 길이 길이에요 이 법이 딱 그러거든요 우리 마음이 딱 그래요 마음이 가는 길이 길입니다 마음이 가는 길 말고 다른 걸 얘기하는 것은 다 분별이고 망상이에요 충분히 정선치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이 다스림이라는 말은 세간에서 쓸 때는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상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객이 있다는 거예요 손님과 주인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 다스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다스림을 얘기하려면 물로 비유를 안 했죠 정치라든지 세간의 삶으로 비유를 했겠죠 근데 물로 비유를 했다는 것은 딱 그것밖에 없어요 물은 자기가 가는 길이 그게 물길이에요 정해져 있지는 않아 그러니까 말에 믿음이 있다고 그러죠 없을 수가 없어 그냥 가는 길이 물이 가는 길이 그냥 그 길이기 때문에 항상 이 말에 신, 신,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게 다스림이야 물길이라고 하는 게 다스림이야 그게 이제 정선치고 사선능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사는 일을 얘기하는 건데 물이 일이라고 하는 게 지금 흐르는 거 말고 일이 뭐가 있어요 그게 일입니다 물의 일은 흐르는 거 말고는 없어요 굳이 우리가 분별해서 일이다 그러면 흐르는 거죠 물의 일은 그러니까 사선능이라고 하는 것은 일은 능이 잘한다 잘한다 이 말이거든 잘한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 물은 흐르는 게 자기 일인데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마음 자체로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쉼 없이 끊임 없이 이렇게 흐르고 움직이거든 흐르고 움직이면 모습이 드러나요 물도 흐르면 모습이 드러나잖아 온갖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 마음은 흐르면 어떻게 드러나냐 천차만별한 모습으로 천차만별한 소리로 천차만별한 색깔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 우주,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길이에요 실은 마음이 물처럼 흐르는 길이야 이게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이 마음이 흐르는 길입니다 마음이 흘러서 드러나는 느낌이고 감정이고 생각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때 그때 순간순간 인연에 응해서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할 뿐인 게 우리 느낀 감정 생각인데 우리는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 뜻은 내 거다 하고 확 쥐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 의지조차도 이 마음의 흐름이고 마음의 길일 뿐인데 그 의지를 내가 어디에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내는 겁니까? 내 거라고 하는 건 사실은 뿌리가 없어요 실체가 없어 실은 실체가 없어요 내 뜻이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없습니까? 내 뜻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실체가 없는데 그걸 내 거라고 우리가 집착을 해버린다니까 사실은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하고 이러는 건 전부 이 뜻 때문에 그래요 뜻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의도가 있다 나를 비난하는 의도가 있다 나를 원망하는 의도가 있다 나를 싫어하는 의도가 있다 이 의도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분쟁을 하거든 사실은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장자의 그 표현이 딱 맞아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자기 배를 어느 배가 와서 확 받아 버렸어요 우리 차 끌고 다니면서 사고 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이 상대방의 차가 내 차를 받았다 하더라도 물론 받은 것 자체로 우리가 화를 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의도가 없이 그냥 실수였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죽기 살기로 안 덤빕니다 그런데 사고를 내고자 하고 나한테 피해줄 의도를 가지고 사고를 냈다 그러면 우리는 죽기 살기로 덤벼요 그런데 배가 와서 딱 받아가지고 고개를 몸을 돌려서 어떤 놈이야 하고 이제 그 화를 내고 당연히 따지고 시비를 가리려고 뒤로 딱 돌아섰는데 빈베요 빈베 그럴 때는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미워하고 원망하고 대립할 어떤 상대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는 이런 의도나 뜻이나 의지라고 하는 걸 내 거다 네 거다 네 생각이고 네 의지다 이렇게 딱 고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미움과 원망이라고 하는 이런 감정 이런 느낌에 시달리는 겁니다 비록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의도 뜻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느낀 감정 어떤 이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불교는 우원이 개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의도나 뜻은 다른 거고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이나 어떤 소리나 색깔은 그냥 정말로 뜻이 없고 의도 없이 그냥 생기고 사라지는 뭐 이런 거고 이러면 우리가 온전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이 일은 이렇게 대응해야 되고 저 일은 저렇게 대응해야 되는 이 입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고 깨달음이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죠 이미 분별 세계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다를 뿐이지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 결국 이 온전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극복해야 되는 것은 실은 주관입니다 객관이 아니에요 이런 무정물들이 아니야 내 생각, 느낌, 감정, 의도, 뜻 이것조차도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실체가 없는 그냥 여기에 통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말을 공감할 수가 있어요 나는 길이오 생명이오 진리니 나를 따르라 이런 말 거기에는 이 사심이라고 하는 것은 털컨만큼도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가는 길이 진리야 그냥 분별이나 생각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 다 망상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 사선능이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물은 지가 흐르는 그게 지 길이에요 길이 따로 있고 이 길로 가야 되고 저길로 가야 되는 이런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가 흐르는 그게 길인 거지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비유가 마지막 비유가 동선시입니다 동선시 똑같은 말이잖아요 동은 움직일 동이고 시는 떼시자예요 움직임이 떼 딱 맞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가 움직일 때 움직이는 거지 당연한 말이에요 이게 늘 움직여 그냥 움직일 때야 그냥 그게 그리고 흐를 때 움직이는 거야 그때야 그때 알맞은 때 참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분별을 가지고는 너는 이때 이쪽으로 흘려야 돼 저쪽으로 흘려야 돼 이러는데 우리가 이 진실을 이렇게 깨닫고 보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알맞은 때 이렇게 움직입니다 알맞은 때 움직이지 않은 때가 없어 근데 늘 알맞아 늘 움직이는데 늘 알맞아요 늘 딱딱 맞다고 이게 이제 동선시겠죠 동선시 그래서 이런 표현을 참 어찌 이렇게 했나 제가 이렇게 신기할 때가 있어요 신기할 때가 우리가 이 불교에서는 이제 이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이런 깨달은 이후의 삶에 대한 공감 공유 이 경험을 이렇게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이런 표현들이 많거든요 불교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정말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불교로 볼 때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 본성을 깨달어 가지고 자기가 이 깨달음의 삶을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공감되는 것을 경험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참 하여튼 이런 표현들이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만큼 이걸 표현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또 다른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뭐 상관은 없습니다 다른 뜻으로 썼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 마음으로 보면 되는 거죠 이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읽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선능이라든지 동선시라고 하는 말은 선에서 선사들이 이 개성에서도 그러니까 이 한자를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지만은 항상 딱딱 맞다 알맞다 알맞긴 알맞는데 알맞은 마음은 따로 없다 이럴 때 그런 개성을 보면 이런 표현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동선시다 부유부쟁 고무우다 이게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 부유 부쟁 이 유자는 이제 오로지 유자인데 오로지 유 그러니까 오직 부쟁 다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오로지 다투지 않기 때문에 무 우는 허물이란 뜻이에요 허물 허물이 없다 이 허물이 우리한테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 망상 밖에 없습니다 우리 본래 마음에는 허물이 없어요 아니 뭐 허물이라고 하는 무슨 티끌이 있고 뭐 먼지가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집어낼 수가 있는데 우리 마음은 티끌도 없고 먼지도 없거든요 닦아내야 될 먼지가 없어요 닦아내야 될 먼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허물이다 흠이다 할 수 있는 건 우리 분별 망상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쟁 다툼이 없다는 것은 우리 본래 마음을 얘기하는 것 그런 편애하고 분별하는 마음이 없는데 무슨 흠이 있겠느냐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본래 마음에는 먼지도 없고 흠이 없다 이런 말이죠 본래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본래 깨끗한 이 마음을 우리 낳을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을 쓰고 살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있는데도 이걸 우리가 확인을 못하고 실감을 못해가지고 여전히 분별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부처가 중생 노릇하고 산다는 거죠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중생 노릇을 하고 사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가르침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중생이 중생의 마음만 있다 그러면 평생 중생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다 이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 부처의 마음을 쓰고 사는데도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희한한 거예요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아니면 희한한 생각에 사로잡혔든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희한하게도 스스로 분별을 일으켜가지고 뭔가 분별 속에서 헤매고 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중생 구제를 시작하신 거죠 중생 구제할 때 기본적인 게 그거예요 모든 중생은 열혜의 지혜를 지혜와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 다 깨달아 있다 이 말이에요 중생이 없다 한마디로 중생이 본래 없다 그런데 시원하게 스스로 분별을 일으켜서 이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부처가 부처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 이것 때문에 중생 구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깨달은 마음이 자기 스스로한테 갖춰져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요 자기 스스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갖춰진 그 깨달은 마음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라고 그러니까 분별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 분별이 가로막아가지고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흠이 없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 본래의 마음은 아무런 흠이 없다 본래 깨끗하다 이 깨끗한 마음을 자기 스스로 한번 실감해 보는 거 그게 그게 이 공부입니다 그냥 실감하면 돼요